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예요 내미파솔 아아아 음정 잡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은 건프로 다육이 인천다육돔의 추석맞이 특가 아이들은 무엇일까요? 영상 속 모든 아이들은 인천다육돔에 판매중인 화분과 다육이들이에요 직접 이렇게 분갈이한 화분과 다육이 구입하셔도 가능합니다 모두 30% 할인된 금액으로 드려요 이쁘고 곱게 물든 연봉 어때요? 대비철화 석연화 금 프리린제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마디바 보랏빛 마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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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빛이 모두 사라지고 붉게 물드는 다육식물들 구경하고 계십니다 매직잼골드 아주 저렴한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화분에 이렇게 아이들 합식하니까 근사하게 인테리어 효과 만점!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아리엘 역시 다육이는 화분 옷을 새로 입으면 이렇게 사람이나 다육이나 근사하게 바뀌네요 옷이 날개라니까요 오 헨리 헤리 왓슨 아쉽게도 택배는 안 되는 다육이 매장 인천다육돔에 영상 보시고 직접 다육이 눈으로 보고 구입하세요 영상 속 모든 다육이 화분 인천다육돔에 이 영상 속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거대한 다육이들이 판매 중입니다 멋지고 근사한 다육이 신상 다육이와 화분들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거 눈으로 보시면서 다육이 코디 어떻게 해야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프로도 인천다육돔 대표님께 이 아이가 이 아이 옷 입어도 맞나요? 하면서 배우고 있답니다 건프로 화분 이벤트 총 6분께 화분 보내드립니다 추석맞이 특가세일 특가 다육이 무엇일까요? 인천다육돔에 건프로가 댓글에 공지로 올려놓을게요 주소와 전화번호 추석 연휴 내내 정상영업 하신대요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이쁜 다육이들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날, 명절 기분 잘 내고 계신가요?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 잘 하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인천다육도매.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3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 선물 나갑니다. 연휴 기간 내내 매일 15분, 총 60분께 탱고금, 고급진 탱고금 집으로 데려가셔서 뿌리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머리 부분만 있는 아이들인데요. 추석 맞이 이벤트 매일매일 15분께 탱고금, 아이보리, 단단한 탱글탱글한 아이보리. 이 아이를 보면 또 안사고금, 아이보리, 자재가 안사고금, 아이보리, 자재가 안 돼요. 자재 옥. 다육이 이름이 글쎄, 자재 옥. 머리 한두씩만 따져도 이게 다 얼마예요?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모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탱고금. 이거 보세요. 이 아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금액이 나간다니까요. 탱고금. 황홀한 영꽃. 이름처럼 그대로 화려하죠? 황홀한 영꽃금. 인천 다육돔의 황홀한 영꽃금 보고 계십니다. 신월. 검프로도 좋아하는 아이지 말입니다. 신월. 우주에 어떤 생물체같이 생겼죠? 아프리카 수입 다육이죠? 파키피덤.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도 이 아이들이 금액이 좀 나가요.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렴할 때 인천 다육도매에서 파키피덤 구입하세요. 웨스트 램보우. 이런 기회 아니면 원종 복랑금 저렴하게 구입하기 힘들죠? 한때 방울복랑금, 원종 복랑금 모두 비싼 아이들인데 이렇게 원종 복랑금은 금액이 좀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입꼬지가 잘 안되는 다육이 위주로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별. 추석 연휴 내내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즐겁게 다육 생활하시고 건강하게 물들어가는 가을맞이 다육이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고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서 다육이들 내눈으로 직접 보고 구입하세요. 송편 많이 드시고 전두 드시고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잘 나오잖아요. 편리하게.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니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마트나 시장에 가면 있으니까 또 고향에 안 내려가시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 직접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구입해서 찹찹찹 해서 맛있게 음식 드시고요. 다육이 구경도 하세요. 아 참참 대한민국이 고령화사이잖아요. 우리 한 번씩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모든 분들께 전화도 한 번씩 드려보고 이웃 간에 소통도 하면서 새벽별 보실게요. 그렇지 그렇지 핑크블러썸과 TM 보이네요. TM 레종. 건프로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게 물드는지 몰라요. 다육이 건프로 화분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총 6분께 다육이 화분을 보내드립니다. 예쁜 화분에 다육이들 분갈이. 기대 기대. 고급스러운 다육이 솜니엄. 저마다 자기들 몸을 뽐내고 있네요.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첼로 화분 크기 보이시죠? 거대한 첼로. 레드 플럼 레드 와인 크고 거대한 원종 에보니 화이트 그린이를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특가 세일 총 60분께 돌아가길 바라주세요.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